작업자는 고온에서 녹인 크리스탈을 다른 철봉에 붙입니다. 바로 이어서 작업자는 천천히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전합니다. 얇아지면서도 일정한 무늬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탈 꽃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복잡한 수공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크리스탈 꽃은 곧 잊혀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가 손상되면 하나가 줄어듭니다. 제작할 때 이러한 규사와 순수소다 등의 혼합물을 사용합니다. 고온 화로에서 녹인 후 작업자는 굴리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된 크리스탈을 안정적인 원통형으로 만듭니다. 다음 단계에서 크리스탈 원통이 금형에 넣어집니다. 일정한 무늬가 형성됩니다. 그런 다음 처음의 방식에 따라 이를 이러한 작은 크리스탈 막대로 잘라냅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잡아당기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작은 크리스탈을 다시 녹여서 감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방식으로 다시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원래의 크리스탈 무늬가 계속해서 작아집니다. 육안으로 보기 어려울 때까지 그 후에 그것을 잘라낼 수 있다. 다음 단계의 융합 제작을 용이하게 한다. 디자이너는 독특한 방식으로 잘라낸 크리스탈 패턴을 배열하고 조합한다. 정리한 후에는 흑연으로 감싸야 한다.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작업자가 녹인 크리스탈을 준비된 패턴을 일정한 원형으로 붙일 수 있다. 크리스탈 꽃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전에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크리스탈 꽃들을 투명 크리스탈로 감싼다. 그리고 전문 기술자가 마지막 형태를 만든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쳐서 매끄럽게 다듬어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나는 단테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